물티라자이로 몰5 플러스 기술로 더 강화된 시스템 안정성 기가바이트 카우처에 보면 지금 거의 어? 어 이거는 좀 큰데요 잡힌다면 이거 아 좋아요 좋아하는 접착제 좋았습니다 어? 이거 더블킬러면 이야 이거는 좀 큰데요 자료만 살았구요 자료만 3킬입니다 자 이거 어 여기서도 아아 아아 얼어붙은 건타는 나으렴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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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던져지면은 좀 애매하죠 미니언 미니언 아 이게 아아 아아 둘 다 사는 명장면이죠 야아 저는 너무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우와 피는 스틱 야 야 오와 반응속도 상대적으로 상대는 네 상대는 그만큼 강하지 못해요 어 라이즈 라이즈 이거 빼야죠 빼야죠 자쿠 없는데 자쿠 없는데 빼야죠 어 오 무빙 자 롬 성공 아 이거 라이즈 무빙좋아 롱판다 이럴땐 잘해요 롱판다 이럴땐 잘해요 야 인생롱 나왔어요 자 그래도 사용성공 다 피했어요 롱판더는 죽기 직전에 가장 강합니다 나이스게임 롱판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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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판더는